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신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그가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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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살아야만 하는 나 이 길의 속이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난 무엇을 꿈꾸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왜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 나 이 길의 속이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루어질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루어질까 어딜까 내 아는 무엇을 보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영광이네 이렇게요?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박서린입니다 남자 보컬로 참여하게 된 이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조희준입니다 기타치는 임정환이라고 합니다 보컬 사이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드럼을 맡게 된 임성환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라이브 공연을 자주 못했었어요 상황도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공학번이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코로나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활동도 못했고 라이브는 또 이제 꿈도 꾸지 못했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기분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022년 정말 모두들 고생 많았고 연말 마무리를 경기도렘이 좋은 동기들과 후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3년에도 다 같이 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일 가득 행복 만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경기도 의회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가능합니다 안녕 아위? organisations trabajando 공 runtime 을